부르심에 응답하면 도약이 가능하다 부르심에 응답하면 도약이 가능하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창세기 1장 초반부터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또 이유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부르심이거든요 회복시키려고 구원시키려고 대책이 있어서 아담을 부르실 때 구원과 대책이 있어서 부르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거든요 그러면 구원이 있고 대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와라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벽기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새벽기도를 통해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치유해 주시려고 귀를 열어주시려고 이유 없이 부르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부르면 대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극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하잖아요 그런데 부르심 없이 인내하면 발효되는 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썩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정리되지 않고 이렇게 눌러놓으면 내면이 다 썩습니다 그래서 극한 분노심이 있습니다 분노가 많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로 나오는 거고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힘이 없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무슨 일을 할 거 아닙니까? 대화로 풀다 그러는데 대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울부짖어야 되는데 울부짖을 만큼 힘도 없어요 무기력에 빠져 있고 또 굉장히 두렵고 혐오감 있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떤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인데도 자살 충동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똑같은 거죠 뭐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에 돈을 많이 버는 의사래요 그런데 그 명함을 보니까 우라병 전문병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라병 전문병원 지금 엄청 잘 됩니다 전부 다 우라통이 터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얘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부르심에 대한 정의가 오늘 구절이 나와 있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부르심이란 건 뭐냐 하면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우리 상황이 지금 어두운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우울함, 눌림, 걱정, 두려움 또 빛 때문에,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게 다 어둡잖아요 어둠이 캄캄하다고요 답이 없고 소리를 질러도 답이 없고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요 왜냐하면 어둠에서 나와라 이제는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라 이게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 숨었잖아요 응답해야 되는데 응답 안 합니다 숨어버리고 부끄러워서 그런 것도 있겠죠 두려워서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척하고 또 흘려듣고 귀찮아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죽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막 무시하고 싶죠? 귀찮죠? 그러면 죽어요 그런데 부르심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르심의 쌍이 뭐냐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응답하면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예 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 됐죠? 히브리서 11장 8절 보니까 요약을 해냈잖아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똑같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예 했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응답했다는 거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알고 간 거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부르시니까 알지 못해도 예 하고 응답했더니 갈 바를 모르고 예 하고 응답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은 딴 게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 부르실 때 예 하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응답이 중요하냐 내 수준으로 살잖아요 내 수준은 낮은 수준이거든요 하나님 수준은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몰라도 덮어놓고 예 하고 가면 높은 수준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55장 9절을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높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차이가 크냐 마찬가지로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니까 수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수준 차이가 있는데 뭘 맨날 이해하고 뭘 납득하고 그러려고 그러냐 그냥 예 하고 응답하고 나오면 하나님 수준의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 이렇게 설교 듣잖아요 모든 말씀이 다 부르심입니다 부르심이 있다는 건 뭐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하면 구원이 있고요 예 하면 대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라 그러면 예 하고 나오면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성교 가자 그럴 때 예 하고 응답하면 거기 구원이 있고 대책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는 쌍이에요 부르심의 응답 부르심에 대해서는 무조건 응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성도가 있어요 응답을 잘하는 성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화를 하는 거나 말씀을 증거하거나 할 때 사람이 필요하다 헌신이 필요하다 이러면 항상 문자가 와요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뭐든지 다 자기가 하겠대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감당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다 불렀잖아요 다 초청했잖아요 청한 받은 자는 많은데 택한 받은 자가 적다 그러잖아요 응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응답하면 부르심에 대한 응답하면 그 사람이 택한 자가 되고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 됐던 이유가 뭐예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예 하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잖아요 응답 안 했으면 제자 못됐죠 거기 세배대의 아들들 야구부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많이도 버렸네요 부자래서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 마태봉 4장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제자가 된 거예요 크게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안 불러요? 우리도 계속 부르신다고요 왜 그만 그 꼴입니까? 부를 때마다 응답을 안 해서 그래요 부르심이 있을 때마다 응답하면 아브라함 되고 제자들 되고 계속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갖춘 거 많았고 소위 말하는 스펙 좋았던 사람 중에 부자 청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재산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마감호 10장에 보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면서 갔대요 노 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 응답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편한 길 선택했더니 망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뭐 남 얘기입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길 제자의 길을 더 많이 걷습니까? 아니면 부자 청년의 길을 걷습니까? 부자 청년 다 갖췄잖아요 그런데 망했잖아요 이건 딱 하나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르시잖아요 야 기도 좀 같이 하자 기도의 자리로 불러요 불렀더니 잠만 자잖아요 누가 보면 22장 45절을 보니까 슬픔으로 인해서 잠이 들었대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일이 있으면 잠이 옵니다 잠이 많은 사람들 보면 너무 괴로움이 많아서 그래요 잘 때만 편하니까 그래서 슬픔이 잠을 줘요 슬픔 때문에 잠이 온다고 해요 새벽에 못 깨는 사람도 보면 너무 슬퍼서 못 깨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슬퍼서 슬퍼요 그러면서 3시까지 슬프다가 못 깨죠 그런데 슬프다고 잔다고 이게 용인이 되느냐 안 돼요 그래서 망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시험에 왕창 들었죠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부인하고 난장만 피고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그래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자라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수습이 안 돼요 수습이 넘어지고 깨지고 부인하고 도망치고 역사의 기록에 남잖아요 성경의 기록에 남잖아요 두구두구 망신당하잖아요 부르실 때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르시면 또 생명이에요 불났다 그럴 때 부르심이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나가야지 사는 거죠 불났다 그럴 때 무시하고 못 들은 척하고 하면 죽는 거죠 배가 침몰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올라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오라면 부르심에 응답해야 살죠 구명장 타 그러면 타야지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아요 주저하여 그건 망하는 거죠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롯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소동과 고모라가 망한다 그래서 부르시잖아요 나오라고 그랬더니 창세기 19장 16절을 보니까 지체했대요 롯이 지체하며 하나님의 천사가 손부잡고 끌고 나오잖아요 어떻게 끌려 나옵니까? 이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마시고요 지발로 뛰십시오 살기 위한 부르심이니까 부르심의 응답은 사는 길이에요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십시오 모든 이 설교 말씀이 부르심이라니까요 들을 때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면 아멘 예 하고 응답하면 사는 길이고 그게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조상되는 길이고 제자되는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대책이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이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결과 뻔한 거지만 몇 개 살펴보면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가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극률을 베푸십니다 극률 극률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불쌍히 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불쌍했다 Have mercy on me 자비라고 변형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스프랑커 니조 마이 불쌍히 하겠다 극률이에요 근데 오늘 2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은 자니라 누가 극률을 얻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예 하고 응답했던 사람에게는 극률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없어도 괜찮아요 응답만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하겨요 불쌍히 하기면 다 되죠 보험소에 예수님이 불쌍히 하겠다라는 표현이 16번 나온다고 하는데 다 기적이 나타났다 그랬죠 스프랑커 니조 마이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하겨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을 사람 있습니까? 예수님 믿겠습니까? 맞으면 예하십시오 그럼 예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 초청할 때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을 사람 예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인도 같은 때는 일어서십시오 그랬더니 일어섰다고요 그럼 별거 아니잖아요 예 말 한마디 하는 게 별거야 인본주의자는 그래요 그런 식으로 구원 초청에서 예 한마디 하는 거 일어서러 간다고 일어선 거 별거 있냐 그런데 그렇게 예하고 일어섰던 사람들에게 변화들을 써서 보내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이렇게 예하고 일어섰더니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불이 확 올라오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이게 변화예요 예 했더니 지금도 여러분 마음속으로 예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뜨거움이 올라가요 성의 역사한다고요 우리 인도 청년 임란이라고 있었죠 그때 친구 따라서 한국에 여행 왔다가 만나가지고 예수 믿을래 그때 믿겠다 그러고 그때 본문이 그거였어요 믿을 때 오래 끌 거 있느냐 1회 편에 내지 당장 세례받자 그랬더니 자기도 세례받겠대 그래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보면 해프닝같이 보이지 않아요? 뭘 그렇게 금방 믿고 금방 세례받고 그게 뭐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붙드셔가지고 변화시키는데 모든 여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고 이번에는 자기가 이슬람이었다가 개종했다고 공포까지 하고 간증하고 그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면서 또 받아들이고 용기를 얻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그 이슬람 교도도 이렇게 변화되는 건요 선교사님들이 한평생 동안에 한 명도 못 한 분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일어섰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부르실 때 예하십시오 그럼 몸에 병이 낫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가능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암 초기 그러면 좋은 병원 가면 나아요 이러는데 암 말기 번지기 시작했다 뼈까지 번졌다 이러면 아무래도 걱정이 되죠 이건 조망이 없네 왜 자꾸만 점점 어려운 일이 벌어지죠? 그때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최악의 상태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예 하면 그때부터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실 때 응답하면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안 나오면 이상하다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별로 애쓰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뭔가 잠깐 문이 열려요 옛날에 애쓰고 심수도 안 되던 일들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길이 열려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극류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불쌍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오장해 보면 예수님 제자 부르실 때 내용 나오죠?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고 날리셨습니다 밤새 고기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부르심이죠? 얘야 오라고 했더니 부르심이 얘 했잖아요 부르심이 뭐였어요? 야 깊은 곳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냥 얘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 또 심심하니까 또 베드로는 말이 많잖아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말도 길게 했어요 그렇죠? 어쨌든 요약하면 뭐예요? 얘잖아 얘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 얘 그랬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혼자서 끌어당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배를 불렀어요 두 배가 잠길 정도로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거 노력으로 된 거예요? 힘으로 된 거예요? 아니에요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샘플이에요 고기 많이 잡자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하잖아요 사람 낳는 어부대라고 너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 어떤 분야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밤이 새도록 해도 안 되는 일들이 부르심에 대해 응답하면 배가 잠길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런 거예요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에요 또 한 가지는 부르심에 응답이 있으면 같은 건데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무가치한 것이 가치인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은 방향을 잡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와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건데 방향을 제대로 잡으니까 이게 무가치한 것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는 거 열정을 가지고 사는 거 아름답고 매력 있는 거죠 되게 좋은 거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열심인가 왜 열정적인가 무엇, 왜, what, how, why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거 아니면 문제가 되죠 부르심이 없이 하는 열심과 열정은 허수거고요 어떤 때는 오히려 죄가 될 때가 많아요 두 사람 샘플 한번 들어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 신약에는 바울, 구약에는 모세 한번 보세요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도 열심이었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열심이었어요 부르심 받기 전에도 열심이었고 부르심 받고 난 이후에도 열심이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결과는 정반대예요 부르심이 있기 전에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부르심, 응답하고 난 다음엔 열심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다르잖아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그 열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했잖아요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열심으로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내 장점도 장점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 있어요 해를 끼치는 장점이 될 수 있고 유익을 주는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열심이 있고요 유익을 주는 열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하반절을 보세요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부르심에 대한 응답으로 뛰지 않으면 이게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 가운데 내 열심, 장점, 열정 탕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부르는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르심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있고 세상이 부르고 친구가 불러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붙잡지 말아야 될 거 떨어지는 칼과 타락한 친구 붙잡으면 안 된대 칼이 떨어져요 잡으면 손 베요 타락한 친구 그거 자꾸 잡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쫓아가다가 같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르심, 세상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만 붙들고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의 성도인데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에요 두 종류 부르심이 있다는 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와도 두 종류 부르심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만나면 누가 험담하기 시작한대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잠깐 누가 험담하고 험담하고 그러면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또 관계가 나빠지니까 하여튼 이분은 슬그러니 그냥 화장실을 가버린대요 다른 사람들이 방광염에 걸린 줄 알겠어 나쁜 소리 하면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화장실 간다? 화장실을 너무너무 자주 간대요 그러니까 험담하는 사람이 많은지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그들의 말에 묶이고 싶지 않아서 어떤 험담이나 이런 거를 들으면요 헛소문에 대해서 험담에 대해서 응답하면 거기에 묶여버려요 그럼 같이 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면 하나님과 묶여요 그래서 살아나고 구원 있고 가치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력을 제어하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그런데 끼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죠 하나님과 묶이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묶이지 말고 옛날 만화책 있지 않습니까? 슬램덩크라고 거기에 안감독이 했던 얘기 관심도 없겠지만 여러분들 시합하기 전에 누구나 공포심이 있다 어제도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하고 말레이자하고 축구 시합하대요 저는 어디를 응원해야 되나 괴로웠어요 베트남도 선교하고 말레이자도 선교하는데 그래서 전반은 말레이자하고 응원했고 후반은 베트남을 응원했어요 그랬더니 베트남이 후반에 넣었대 전반에 넣었나? 전반에 넣었나? 하여튼 마지막에 이기더라고요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시합 전에 공포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거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두려움 자체를 무시하지 말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뛰어넘으면 최고의 정신상태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죠 핵심은 뭐예요? 피하지 말고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묶여있으면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묶이면 피하지 않고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고 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여러분 교회나 회사나 직장생활 이렇게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칙들이 있는데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걸 아십니까? 어딜 가나 또라이는 있어요 어딜 가나? 회사가도 또라이는 있고요 교회 와도 많아요 또라이가 피할 생각 말고 극복하십시오 그거 피해 다니기 시작하면 전 세계 교회를 다 돌아다녀도 또라이는 어디나 있습니다 왜냐? 법칙이거든요 또라이 보존의 법칙 저도 목표를 해보니까요 어딜 가나 있어요 저 또라이가 사라지면 이제 좋은 교회가 되겠지 더 심한 또라이가 단체로 몰려와요 단체로 그래서 또라이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는 걸 잊지 말고 하나님 붙들고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푸정하지 말고 어디나 그런 사람이 있고 사람 때문에 믿음 생활을 못하겠다는 얘기는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언제나 이런 건 존재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가는 것마다 시험 없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니까 다 이기고 승리하고 주변을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죠 또라이 보존의 법칙 잊지 말고 그걸 두려워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정도를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건 뭐냐면 관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관념 관성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평균의 함정이 있어요 평균 남들같이 똑같이 되려고 하는 평균의 함정 또는 현상 유지의 함정 스테이터스 큐어에 대한 함정 현상 유지하고 싶고 평균되고 싶은 유혹이 있다고요 그게 함정이에요 그런데 부르심은 뭐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전체를 살릴 수 있고요 거기에 응답했을 때 내게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인데 성도들이 부르심에 응답하기 시작하면요 교회는 획이라 되지 않냐고 다양성을 갖게 돼요 부르심에 대해서 다 응답하는 게 자기가 전적으로 응답하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럼 교회가 풍성해져요 여러 지체들이 있는 것 같이 통일된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이게 다양성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응답을 안 하니까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상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많이 먹는 바나나 있지 않습니까? 바나나 어떤 글을 보니까 바나나가 10년 내로 없어질 수 있대요 그래서 나 바나나 좋아하는데 이게 왜 없어져? 원숭이가 많아져가지고 다 잡잡해져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뭐냐 하면 카벤디시라는 품종이래요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지금 먹는 거 있죠? 델몬트 이런 거 나오는 거 필리핀에 나오는 거 그렇게 다 카벤디시라는 거예요 전 세계 바나나의 95%가 카벤디시래요 껍질이 단단하고 수성이 용이해서 뭉그러지지 않아가지고 다 그거 먹는데요 그리고 개발을 해가지고 맛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그래서 카벤디시를 다 먹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바나나 전염병이 있대요 마른병이라고 이거에 취약하대요 그게 지금 전 세계를 돌고 있는데 바나나 나무마다 다 죽고 있대요 그래서 바나나 가게 약간씩 올라가는 거 아십니까? 비싸지고 있어요 다 죽어가고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하고 달라요 어렸을 때 먹던 바나나는 좀 물컹물컹이 있어요 껍질이 물컹물컹이 해가지고 좀 오래 놔주면 시겁게 되는 속도는 느려요 물컹물컹이 했어 그로스 미셸이라는 품종인데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물컹물컹이 해서 오래 못 버틴다고 눌리면 다 깨져버리거든 품종을 단일화 시켜버렸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한 번 전염병 오니까 전멸에 빠져요 전멸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회계를 해가지고 부르심에 응답은 안 하고 남들같이 비슷하게 한 방에 훅 가버리죠 다 넘어져 버리는 거죠 야구 가문의 승리 오늘 창세기 44장 선거 공부하잖아요 거기 보면 다 똑같이 반응했다 그러면 그 가족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넷째 아들 유다 유다만이 베냐민 두고 떠나라 그랬더니 나서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가 죽는 길 가겠다고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가 주의 종이 되고 내가 담보되겠다고 내가 포로되겠다고 다르잖아요 다양하게 그 분심에 대해 응답을 하잖아요 내가 하겠다고 그때부터 유다가 리더 되고요 전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면 응답이에요 리스판드 하는 거예요 짐승은요 리액트예요 리액트가 뭐예요 때리면 안 하고 고난 없는 것도 피하고 리액트 이건 뭐죠? 반응이죠 반응 파블로프 개실험 종 치면서 먹을 거 주니까 먹을 거 안 줘도 종만 쳐도 입에 침이 고이더라 이건 개 같은 인생이에요 리액트 하는 게 아니라 리스판드 응답해야 돼요 응답 응답하는 능력을 뭐라 그래요 리스판드 하는 어빌리티 리스판드 플러스 어빌리티 리스판서빌리티 그게 책임감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만 비로소 리스판서빌리티 책임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핵심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만드셨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백성 아니었는데 지금 하나님 백성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마지막 12절 보니까 영광을 얻게 한다고 부르시면 응답할 때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부적으로 내가 예 하고 응답하면요 달걀 있잖아요 이게 새 알 달걀이 내부적으로 깨고 나오면 새가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충격에 의해서 깨지면 프라이가 돼요 뭔 소리지 몰라요 프라이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하면 새가 돼서 우리 새교회잖아요 새가 돼서 날라다닌다고 부르심에 응답해야 새가 돼요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냐고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알이 깨지면 프라이 된다니까 계란 프라이 된다니까 썸이 사이드 업 된다니까 한쪽만 태워 프라이 되지 마십시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날아오르는 독수리가 날개침에 올라갈 수 있는 창곡을 나르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정답이기를 추구합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주품의 품호소서 찬양하겠습니다